2023 예담 사랑나눔 축제 2023년 가을 예담 사랑나눔 축제가 진행됩니다. 열매의 결실을 맺는 계절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음 이야기가 여기 예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6일 파하잔멈 특별기도를 시작으로 10월 22일 주일 오후 1시 구프렌즈 작성과 이병욱 장로님의 전도특강 11월 10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코리아 남성 합창단 초청연주회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11월 26일 주일에는 구프렌즈 초청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